포항시가 절차를 무시하거나 알맹이 없는 투자 양해각서를 자주 체결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포항시의회 복덕규 의원은 지난 22일 5분 발언을 통해 포항시가 지난 2012년 2월 경상북도교육청과 경북과학고등학교 신축 이전에 관한 협약을 하면서 협약 전후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반면 지난 2014년 7월 체결한 덕성학원의 관광단지 조성과 지난 7월 체결한 동양건설산업과의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을 하고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과학고 이전에 관한 협약은 구체적인 이전 장소와 비용이 나오지 않아 의회의 동의안 제출이 늦어졌고 다른 양해각서 체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투자자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한 선택이라고 답했습니다.